유한초 영재학급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열한캠프 사전답사 영상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체험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침에 9시 20분까지 유한초에 와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0시 반부터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1층에 여러가지 사물을 보고 체험장에 3층에 올라가서 체험을 하거나 1층에 빛체험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로봇과학실. 우리가 로봇과학 체험하고 생명과학체험 바로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화장실로 가는 길입니다. 화장실. 식사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가능하고 여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여기로 나와서 음식을 드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되면 밥을 맛있게 먹고 광주과학관에 도착합니다. 오와서 도착한 후 전신물 집중 탐구를 2층에 가서 하게 됩니다. 바이오랩은 여기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학수사대 수업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입구입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이 입구에 서서 여기에서 한 줄로 서서 출발하게 됩니다. 입구 근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룡도 있고 문제를 해보십니다. 고거운. 이어가고 문제를 내면 깜짝